맨날 로즈골드 주셨는데 아니 골드로즈 골드로즈 주셨는데 오늘 향수 고맙습니다 혜인이 오늘 그래도 좀 씻고 와서 냄새 안 나는데 오늘 좀 냄새 날 것 같아요? 그거 알아요? 남자 꼬시려면 속옷 안에다가 이렇게 향수 뿌려야 된대요 그 가슴에 가슴 안쪽에 이렇게 향수 뿌려놓으면 되게 오래 은은하게 간대요 그리고 딱 벗었을 때 확 난대요 그래서 되게 좋대요 고추에 안 써요? 고추에 쓰면 어떡해요? 고추에 향수 뿌리면 어떡해요? 여자친구한테 그거 실례해요 향수는 먹으면 안 돼요 향수는 먹으면 큰일 나요 화학제품이라 근데 그거를 고추에 뿌린다고요?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? 그거는 살인이죠 조금씩 화학약품을 먹여서 죽이려는 그런 살인 향수를 왜 고추에 뿌려 그러니까 뭐 안 돼요 써요 향수 먹어봤어요? 뿌리다가 입안에 들어가 봤어요?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냅다 먹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쓰겠어요 향수는 기디랑 쇄골 쪽에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자들 머리 좀 안 감은 날 있잖아요 머리 안 감은 날 빗에다가 향수를 뿌려요 이거 알려주면 여자들한테 역적 되려나? 이거 향수를 여기다 뿌려서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빗어요 머리 안쪽에서 하루종일 은은하게 향기가 나요 안 감아도 흔히 일상이네 아니야 난 머리 맨날 감아요 오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